차들조차 뜨게 오자 실망한 듯 푸죽은 모습으로 자리를 뜨는데요. 그러다 갑자기 맘이 급한 듯 면사무소를 향합니다. 면사무소로 들어오는 빨간색 승용차를 보고 서둘러 돌아온 건데요. 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오고 가는 차들을 일일이 살피는 녀석. 그동안 면사무소로 오고 가는 많은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도 혹시 기다리는 누군다를 찾으려 했던 마음 때문이었던 걸까요?